안녕하세요. 이의명입니다. 역바연에서 선정한 1월의 인물은 김홍일 장군이 되겠습니다. 김홍일 장군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김홍일 장군은 대한민국 건국훈장, 국민장을 받으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합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6.25전쟁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1983년 국방부에서 지정했었던 6.25전쟁 4대 영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인물이시기도 하죠. 또 하나 우리나라의 정치인으로서 당시 박정희 정권에 맞섰던 야당 대표까지 하셨던 그런 정치인이 김홍일 장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삶을 사셨던 김홍일 장군의 삶을 오늘 이 시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일 장군은 1898년 평안도에서 출생을 하셨고 오산학교를 졸업을 하시는데 이 오산학교는 신민회에서 지원했었던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학교죠. 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국내에서 학교 선생님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오산학교에서 교사활동 잠깐 했고 그 다음에 서울의 경신학교에서도 교사 생활을 하는데 애국계몽운동 학교를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 생활을 한다? 당연히 애국계몽운동 계열의 교육활동을 했겠죠. 이러다 보니 일제의 감시와 탄압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김홍일 장군은 비밀결사를 조직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일본 경찰에게 체포가 돼서 취조를 받고 이 과정에서 고문까지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또 3.1운동까지 본 상황이거든요. 이런 일을 다 겪으신 다음에 김홍일 장군은 본격적으로 내가 독립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만주로 떠납니다.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군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독립군에 가담을 해서 일본군과의 교전에 직접 참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독립군 세력이 자유시로 이동을 했다가 자유시 참변을 겪게 되잖아요. 이 일을 김홍일 장군도 그 길을 다 따라다니면서 자유시 참변까지 겪으신 겁니다. 이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공산주의 세력과 대척점에 서는 그런 입장에 서게 돼요.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들어와서 중국 우파 국민당의 군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 국민당의 국민혁명군에 들어가서 장제스의 신임을 얻게 돼요. 장제스는 당시 중국 국민당의 리더였고 중국 자체의 리더이기도 했었죠. 이 중국을 이끄는 장제스의 신임을 받아서 국민당 군대 내에서 조선인인데 장교가 되고요. 별까지 달게 됩니다. 나중에 투스타까지 되시는데 자 국민당 군대에서 활동을 하는 그 와중에 한때 이 상하이 국민당의 상하이 병공장 군기처에 주임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상하이에서 병공장 군기처에 주임을 한다는 얘기는 이 김홍일 장군이 무기에 관련된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김홍일 장군은 무기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과 또 무기 제조의 기술도 갖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상하이에서 병공장 군기처 주임을 하고 무기를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당시 상하이에선 김구가 이끄는 한인애국단이 의거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봉창의 의거 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 이봉창의 의거에 폭탄을 제공해준 인물이 바로 김홍일 장군입니다. 또 윤봉길 의거, 윤봉길 의사의 의거에 사용됐던 물병폭탄, 도시락폭탄 그 폭탄을 또 제공했던 인물이 김홍일 장군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봉창의거 당시에 폭탄의 위력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 때에는 이 폭탄을 직접 실험까지 해가면서 김구 불러다가 김구 선생님 앞에서 직접 폭탄 실험까지 보여주고 제조를 직접 했었던 그러한 인물이 바로 김홍일 장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인애국단 활동을 지원하고 있었던 상황인데요. 본인이 국민당에 참여하고 장교활동을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자리에서 계속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1945년쯤에는요. 한국 광복군의 참모장으로서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5년에 광복을 맞이했는데 광복 직후에 김홍일 장군이 바로 한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남게 되는데요. 장제스의 권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장제스의 권유에 의해 국민당으로 남아서 국민당의 장교로서 좀 더 활동을 하게 되죠. 당시 국민당은요. 일본군이 중국에서 나간 후 중국 안에서 국공 내전을 벌이게 돼요.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는데 당시 장제스가 김홍일 장군에게 국민당의 장교로서 이 전쟁에서 좀 더 역할을 해주길 원했던 거죠. 그래서 국공 내전 중 국민당의 장군으로서 김홍일 장군이 역할을 좀 더 하고 그리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그때 국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김홍일 장군이 국내로 돌아오자 이승만은 당시 대통령을 하게 된 이승만은 김홍일 장군이 중국에서 대군을 이끌었던 경험이 있잖아요. 이 경험을 높이 사서 이 대한민국 군대에 국군의 첫 장군으로서 임명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첫 번째 별을 달았던 인물이 바로 김홍일 장군이에요. 이와 아울러 육군사관학교 교장까지 역임을 하시게 되는데 이러다 6.25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6.25 전쟁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는데 당시 한강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최대한 막고 있었던 것이 그걸 저지했었던 인물이 김홍일 장군이에요. 물론 결국 북한군은 내려오지만 거기 북한군의 남하를 좀 저지하고 시간을 벌 수 있었던 역할을 한 게 김홍일 장군이었고요. 밀린 다음에도 충청북도 일대에서 북한군의 남하를 좀 더 지체시키고 막아냅니다. 그래서 우리 낙동강 방어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가 전선을 역전하게 되는데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고 남하 과정에서 시간을 벌고 우리가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그러한 큰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인물로 김홍일 장군을 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선정한 6.25 전쟁의 4대 영웅에 포함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는 등 6.25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김홍일 장군이 1951년 6.25 전쟁 중에 갑자기 예편당하게 됩니다. 요인들이 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김홍일 장군이 당시 미군과의 관계가 좀 좋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군과의 마찰이 좀 있었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신성모의 어떤 또 작업 때문에 이런 갈등 속에서 6.25 전쟁 중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김홍일 장군이 별 3개, 중장의 입장으로서 예편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흔히 김홍일 장군을 오성 장군이라고 불러요. 국민당 장군으로서 별 2개,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별 3개 합쳐서 5개. 그래서 오성 장군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강제 예편됐고 6.25 전쟁 끝났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때 이승만의 배려로 중국 대사로 확연이 돼서 외교관 생활도 잠시 하셨어요. 그러다가 19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바로 군사혁명위원회 이런 게 출범을 하죠. 박정희가 이끄는 이런 것들이 출범을 할 때 바로 그 군사혁명위원회에 김홍일 장군이 참여를 하게 돼요. 당시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인 장교, 장성들, 세력들의 상당수가 김홍일 장군을 존경하고 있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 군사혁명위원회가 출범할 때 초반에 여기에 참여를 했었던 장도영의 권유로 군사혁명위원회에 김홍일 장군이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5.16 쿠데타가 당시에 초반에 그렇게 막 다 나쁘게만 보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김홍일 장군도 그래 이 군인 세력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정비해 나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박정희가 민정이양을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이행이 되지가 않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홍일 장군이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김홍일 장군을 군사혁명위원회에 참여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었던 장도영과 그 장도영의 세력이 완전 밀려나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김홍일 장군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65년 박정희 정권이 한일협정을 체결할 때 당시 국내에서도 엄청난 많은 반대들이 있었죠. 이때 김홍일 장군도 박정희 정권의 한일협정에 반대를 하면서 전개에 뛰어들게 되고요. 67년에는 7대 국회의원으로서 당선되어 이제 국회의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당 국회의원 활동을 하게 되면서 69년에는 삼선개혁 반대를 위한 그런 투쟁도 했었고 그 다음에 유신기간 내내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당, 신민당의 대표까지도 역임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에 83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국군으로서 6.25전쟁의 영웅이시기도 했고 박정희 정권에 맞서서 야당 대표로서 활동까지도 했었던 우리 뜨거운 삶을 사셨던 오성 장군, 김홍일 장군에 대해서 기억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